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토곡공원은 부산광역시 연재구에 있는 망리주공아파트 단지의 중심부에 있는 글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황토 맨발길이 2024년 4월에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망리주공아파트 114동 앞에 토곡공원으로 올라가는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탈길을 따라서 공원의 중심부로 올라갑니다. 공원의 중심부에는 운동시설과 쉼터 그리고 외곽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황토 맨발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놓고 황토 맨발길을 걸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바퀴 돌아오면 세족장 앞에 황토 반죽탕이 있구요. 그 옆에는 수국도 아름답게 피었네요. 세족장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맨발 걷기를 마치고 공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성되어 있는 둘레 숲길도 걸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